여러분 안녕하세요. 냠냠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해온 것은 홍어회.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어보네요. 시키니까 이 막걸리랑 소금에 고춧가루 양념되면 또 왔어요. 자 먹겠습니다. 일단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보세요. 생긴게 소 혀같이도 생겼어요. 이 맛이 어떠냐면요. 소 등골이랑 식감이 비슷한데 조금 크리미해요. 그리고 달달해요. 맛은 새우 내장만 나요. 와 맛있다. 이제는 여기 소금에다가 엄청 신기한 맛이야. 이번에는 마콜리. 맛이 궁금해. 나왔어요. 맛있다. 와 맛있어. 이번에는 기름장 찍어서. 찍어서. 엄청 신기한 맛이야. 고소해요. 엄청 고소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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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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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홍어 몸에서 나온거라 홍어맛이 날것같은데 홍어 냄새가 전혀 안나요 잘라먹을게요 제가 먹어보니까 빨갛게 핏기 있는 살짝 비린내가 나고 여기 하얀 부분이 맛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먹어볼게요 크림 먹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느끼할 것 같아 벌써 슬슬 느끼해져와 그새 넣었어 왜 소금에 찍어먹으면 짤 것 같아 이거랑 먹으면 더 느끼해 이거랑 먹으면 더 느끼해 진짜 이게 엄청 느끼해요 진짜 느끼해 근데 술 한주로 하면서 조금씩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이거 막먹으려고 하면 느끼해서 못 먹을 것 같아 맛있기는 해요 고소하고 여기는 또 맛있다 이게 이게 어느 부위는 어느 부위는 비린내 나고 어느 부위는 비린내가 안 나네요 이거는 하나도 안 나 신기하네 무슨 차이지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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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싱싱한 것가봐요 진짜 개걸이 먼저 먹을거야 잘 먹었습니다 오늘 홍화이를 먹어봤는데 제가 아까 먹을 때 새우 내장 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부위 먹을 때는 더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비린내가 살짝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는데 이게 덜 싱싱하고 싱싱한 차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맛이 조금 부위마다 틀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